솔라시도 솔라시도 와우 안녕하세요 솔라시도 솔라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용왕님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2탄으로 돌아왔어요 국내 영화 드라마 여자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남자 캐릭터 했을 때 그냥 괜히 나 혼자 고민을 엄청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여자 캐릭터는 또 어떨지 한번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레고 아 기생충 기정이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열혈사제 박경선 우린 또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아하 최근에 봤던 게 약간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기정이 하겠습니다 박쥐 태주 저 부끄럼 타는 여자 아니에요 클래식 지혜 우산이 있는데 비를 맞는 사람이 어디 저 하나뿐인가요? 하하 지혜씨 갈게요 왜냐면 마음이 저도 같이 여려지는 느낌? 응답하라 1988 덕써니 써니 하춘하 아 저는 써니 하춘하 캐릭터님 멋있으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역할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정직한 후보 주상숙 솔직한게 됩니까? 런온 오미주 뭔 개소리에요? 난 당신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아 저번에도 제가 런온 드라마 OST를 또 했었는데 그때 이제 32강에서 바로 이렇게 탈락되는 제가 런온이라는 드라마 OST를 했지만 전 견우를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정직한 후보 주상숙 솔직한게 됩니까? You're my blue bird 펼쳐진 저 하늘 너머 또 찾지 못하네 네 미안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에요 런온 화이팅! 엑시트 의주 시그널 차수연 하하 저는 시그널 결단력 있고 뭔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파스타 서유경 왜 제 마음까지 칼질하고 두드리고 소금 뿌렸다가 설탕 뿌렸다가 지지고 볶고 왜 요리를 하시려고 하세요? 도마 위에 생선입니까? 제가 또 오해영 오해영 난 내가 여전히 애틋하고 잘되길 바래요 사실 저는 이 두 드라마를 보질 못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대사로 뭔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캐릭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저는 파스타의 서유경씨 캐릭터 갈게요 그냥 뭔가 이 말이 되게 귀여워요 호텔 델루나 장만옥 함께 보는 지옥은 근사하지 않아 굿와이스 김단 이용할 게 있으면 다 이용하라고 아 저는 어 만옥씨 만옥씨 제가 사실 호텔 델루나를 이렇게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캐릭터와 스타일링이라던지 여러 가지가 되게 멋지고 예쁘다 생각을 했었어요 스위트홈 윤지수 기생충 연규 저는 스위트홈 윤지수 자 건축역개론 서연 들을래? 아가씨 숙희 아가씨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타고 나셨나봐요 아가씨요 숙희씨 오나기 나봉선 덤블류 차연 덤블류 차연 멋있잖아요 비밀의 숲 한여진 환상의 커플 나상실 환상의 커플이요 이 나상실님의 이 캐릭터 그 당시에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었어요 뭔가 되게 독특하면서 매력있는? 뷰티인사이드 홍이수 어제의 나는 과연 오늘과 같을까? 변한 건 그가 아니라 네가 아닐까? 스토브리그 이세영 야 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 저는 뷰티인사이드 홍이수 님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기억이 많이 안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구름이 그린 달빛 홍라온 제가 저와의 허락 없이 어디 가겠습니까?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녹두전 동동주 넘어가도 돼? 도깨비 지은탁 사랑해요 지은탁 사랑해요 도둑들 예니콜 사이코주면 괜찮아 고문영 예니콜 태양의 후예 윤명주 연애의 발견 저는 연애의 발견 여름씨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렛츠고 도깨비 지은탁 사랑해요 건물류 타양 건물류죠 황홀코프 나상실 도둑들 예니콜 예니콜 스키씨와 기정 희정 정직한 후보 연애의 발견 정직한 후보 호텔델로나와 썸이다 호텔델로나 나눕시요 시그널 수영씨와 금자씨 금자씨의 이 레드 섀도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수씨와 지수씨 지혜씨와 유경씨 수영씨 8강 렛츠고 건물류 차연씨 예니콜씨 안 돼 이게 결승전이야 이게 차연씨 죄송합니다 예니콜 제가 진짜 이 도둑들 영화를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금자씨 미안하다 소감아 근데 이건 너가 아니야 너의 캐릭터지 만옥씨 지수씨 오 마이갓 아 만옥씨 지혜씨와 상숙씨 지혜씨 자 4강 고 예니콜씨 지혜씨 도둑들 렛츠고 자 만옥씨 금자씨 와 만옥씨 금자씨? 여러분 결승전이 왔습니다 다 라 다 도둑들 예니콜씨와 금자씨 포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아 저는 그러면 안 돼요 뭐 돼요 뭐 돼요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도둑들 예니콜씨 제가 한국 영화 그리고 드라마 여자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의 최종 우승자는 누구누구누구 도둑들의 예니콜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 제가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 이 캐릭터에 대해 정말 너무 매력적으로 봤고 보고 나서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다음에는 멋진 시도로 돌아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4강이에요 어떡하지? 4강이야 진정! 여러분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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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이라고요 진정하세요 4강 aa